ㅋㅋ 망했다 망했다 이거 졌다 이거 졌다 나이스 어 뭐야 왜 쓰냐 에프죠 아니 나이스 살았다 야 팡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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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프좀 엘프좀 엘프해야지 엘프해야지 나이스 나이스 고조 와아 가봐라 오케이 두 명 짜리 했어 저쪽 나이스 나이스 이길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야에 헬프 헬프 이어 헬프만 이어 와아 이길 수 있어 오케 아 오케이가 아닌데 제발제발제발 마지막 제발제발제발 헬프 줘 제발 죽More 오오오옸아 개대박 어디로요? 뿠학 오 근데 이십구점 감사합니다.